안녕하세요. 성남시 한반복지관 기능강화실장 이도영입니다. 2023년 저희 부서 사업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5개년 중장기 비전입니다. 한반복지관의 5대 주요 사업목표 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부신과 같이 3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료교육서비스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AB 교육서비스는 발달장애를 위한 특화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가지 목표 중에서 3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펼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5년 동안은 좀 더 발달장애인과 생애 주기별 서비스의 목표에 합당한 그런 두 가지 영역에 합당한 그런 서비스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역주민보다는 조금 더 장애인과 특히 발달장애를 위한 혹은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과 또 그곳에 일하는 종사조로서 좀 더 본질에 충실한 최고의 발달장애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5개년 중장기 비전을 팀별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행동팀은 장애인 심리지원 행동지원 관련해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냥 복지관 내에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먼저 심리지원 행동지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기관, 일타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장애인의 어떤 심리나 행동과 관련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수련기관의 역할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기능강화팀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장기 비전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수년간 저희가 할 일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펼치냐에 대한 본질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바로 저희의 비전입니다. 치료교육 서비스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선택과 집중된 사업을 설정하는 것, 그것이 기능강화팀의 주요한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행동팀은 먼저 발달장애 및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 기관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보다는 배제는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장인 당사자 그리고 가족과 더 집중되고 더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펼치려고 합니다. 기능강화팀의 경우에는 일단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치료사 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전문성은 자기 분야는 물론이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세컨드 포지션 같이 두 번째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상자는 한 가지 영역에 대한 필요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중심의 다영역 통합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2023년 신규 프로그램과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으로는 발달장애 관련 명사초정 특강 시리즈를 런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누구나 장애인 복지 혹은 장애인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 누구나 이 시리즈 특강은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할 만한 명품 시리즈로 런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다영역 진단평가를 처음 복지관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모님들과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영역 진단평가를 기존에 이용하던 이용자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언제든 혹은 우리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여러 영역에 대해서 진단평가하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지 어떤 치료 계획이 필요할지를 설계할 수 있는 다영역 진단평가 서비스를 확대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신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력해야 될 사업이 직원 역량 강화인데요. 내부 소통 강화에 해당합니다. 대상은 저희 기능 강화실 직원 전체에 해당하고요. 케이스 컨퍼런스를 아주 고도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 운영되다가 한동안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치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고도화된 케이스 컨퍼런스를 운영을 하고요. 이 케이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분야별로 각 전문가들이 꼭 알아야 할 원포인트 스킬업 티칭을 해서 자기 영역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전문 기술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건 외부 협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성남시 행동발달증진센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근의 사설 000 치료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구축을 해서 이용자를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기관 간에도 이용자를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통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신규 및 주어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 거의 만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이제 내년 2023년은 정말 본격적으로 원래 우리가 하던 사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반복지관을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것, 국내 최대 규모의 장인 복지관에 걸맞는 가장 앞줄에 선 사람으로서 2023년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힘있게 우리 다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내년도 화이팅입니다.